안녕하세요, 여럿했던 제제입니다. 오늘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공연이 있어서 우리 로켓단이 또 출동을 합니다. 곧 만날 아리동민! 이따와요! 안녕하세요, 땡땡 부은 아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천을 가는 중인데, 파라다이스 호텔에 출장 공연을 나가는 중인데요. 여기 우리의 팀 트렁크 나나 씨와 보리 씨, 그리고 전기사. 오늘 핸드폰도 안 되고 내비도 말을 안 들어서 여반 빠개친 게 아니에요, 전기사님께서. 여기다가 차까지 막혀. 만내시면 안 되죠, 머리도 이렇게 뜨게. 미스 페레드린처럼 하셨는데. 여기 봐봐, 안 움직여 차가. 움직이는데? 여기 봐봐, 저걸 타야 돼, 우리. 저기 차가 멈춰있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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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는 거예요? 히어로켓단, 부부사기단. 열심히 운전 중인 지영 씨. 거의 다 왔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밥 한치만 먹고 싶네. 성산대교가 거의 다 왔어. 성산대교까지만 막힌다고 해서 제가 성산대교에 집착 중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분을 왜 맨날 이렇게 웃기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잘 떠들어. 오늘 머리가... 부르시면... 진짜 하지 마. 나 이거 진짜 한 시간 걸려서 한 거야. 맘에 안 들어, 근데. 그건 안 물어봤어요. 깜보 다시 하고 싶은데, 성산대교가 1.5kg 남았다. 근데 이거 무슨... 누군가인데... 개웃겨. 미안해. 커플증. 아, 눈뜨고 오셔야 돼. 그룹 땡스죠? 불바. 이제 다음은 이렇게 출발해. 지금 내가 이렇게 뷰를 좀 이렇게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내가 조금 더 지면 이렇게 한 마라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뷰를 좀 이렇게 섬이 바르겠다. 배고파요 운전하는데 기운 다 뺐어 떠드는데 반을 더 뺀다 처음 화보는 자다 깨서 정신이 없네요 너무 좋은 데를 대기공단으로 주셔서 너무 좋아 맥주 한잔 먹고 싶어 난 맥주도 못먹어 아이고 아이고 영양 파라다이즈 엔고 洋만 오늘은 먹는다 오늘은 먹는다 오늘은 먹는다 오늘은 먹는다 사이! 그는 끝나지 않는다. 계속 배고프다. 렛츠고! 피니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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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저는 같이 하는 부분이 틀려가지고... 저도 틀렸어요. 틀려가지고 더 열심히 연습해서 다음 주에 다시 화이팅! 이 그림 되게 뻔하죠? 맨날 공연 끝나면 이렇게 같이 수고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여지랄하고 여지랄이라뇨? 우리 또 가지롱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나요? 우리 동네 오늘 여섯 번 춤춰야 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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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이 ㅅㅂ 진짜 가자 저 혼자 박아서 돈 나갈 뻔했잖아 아, ㅅㅂ이네 진짜 힘들고, 배고프고, 졸리고, 운전을 해야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끝! 과연 끝일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연 7번 했습니다. 오늘 공연을 함께 해주신 로자 린! 하하하하 내일부터 추석까지, 연휴 기간이나 이런 특별한 날에는 저희는 항상 공연이 있었고요. 풀로! 여김없이 이번 연도로! 감사히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뭐해? 바이바이! 이렇게 하지. nächste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